터링했어요? 터링했어요? 그러면서 박사 붙여볼거야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인생 뭐있어요? 정산룡 원승입니다 자 이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박수 이분들도 목소리가 굉장히 중정이에요 이분들도 그냥 웬만하면 7승 8승 단지 굉장히 많이 또 인기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김나영 박수님 모시고 멋진 노래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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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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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